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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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쟤야옹, 렛츠지, 댄스! 친구들 안녕! 오늘 아침에 거미 한 마리가 거미집을 치고 있는 거야. 줄을 타고 위로 올라가 위에 집을 짓고 또다시 아래로 내려와 아래에 집을 치였어. 정말 신기하지? 그래서 오늘은 거미의 모습을 표현해 볼 거야. 선생님이 본 거미의 모습이 위로 영차, 영차 올라갔어. 영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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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차. 아주 잘했어. 그리고 거미는 아래로 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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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슉 내려왔어. 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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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슉. 우와, 정말 잘했어. 그럼 거미가 줄을 타고 율동을 해볼까? 다 같이 댄스 댄스!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. 비가 오면 부서집니다. 해님이 방긋 솟아오르면 거미가 줄을 타고 내려갑니다. 다시 한 번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. 비가 오면 부서집니다. 해님이 방긋 솟아오르면 거미가 줄을 타고 내려갑니다. 친구들, 아주 멋졌어! 네! 우와, 저기 좀 봐! 거미가 위로, 아래로 움직이며 거미채를 만들고 있어. 다 같이 거미를 보러 떠나볼까? 출발! 친구들, 안녕! 영차, 영차! 거미가 열심히 집을 짓고 있어. 거미는 배 끝에서 나오는 거미줄로 뱅글뱅글 돌아가며 집을 만들어. 거미줄은 가늘지만 잘 끊어지지 않아. 거미줄로 먹이를 사냥하기도 해. 거미야, 힘내서 멋진 집을 지으렴. audience 구독 버튼을 눌러줘.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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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